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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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왜 그 생각을 하냐. 이거를 올리는 과정 속에 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앞에서 말해서 금리의 인하에 대한 기대감.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역 재개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게 나오면서 20원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빠졌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주일테인이 정상에 닿으면서 합의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지금 상황에서 수출을 유지하면서 경상수재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가격대가 1,160원. 저는 어딜 거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다시 치고 1,200원을 갈 건지는 결국 28일, 29일에 결정이 날 거다. 만약에 그때 이 상황이 나오는 모습이 나온다면 굉장히 두려운 시장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주가가 저점에서 찍고 올라가는 과정. 제가 코스피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코스피를 보면 주가가 저점에서 찍고 올라가는 과정이잖아요. 올라가는 과정인데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여기서. 그게 조금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게 진짜 진성 거래량인지 아니면 진짜 눈속임 거래량인지 봐야겠죠. 이 4일 동안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터졌어요. 이 이전의 거래량보다도 많은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 털어놓은 과정 아니면 진짜 말아올리기 위한 과정.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금값도 1,400불이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100% 믿어야 될까에 대한 의문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한국은행 금리나 이게 3분기 얘기가 나옵니다. 이유를 보면 지금 현재 금리가 1.75잖아요. 그런데 3연물 국채가 1.42입니다. 1.42. 그러니까 0.33 정도가 벌어졌는데 이게 역사상 최대의 폭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미국도 사실은 경기 이런 것도 있지만 금리 역전이 지금 나아가고 있거든요. 장단기물이에요. 그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겠죠. 아마 이 부분이 시장에서 기대치가 금리 인하에 가장 큰 기대치입니다. 뭐냐면 경기가 안 좋은 걸 둘째치고라도 금리 역전이 커버리면 시장 대응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금리 역전을 줄여주는 그런 전략을 가게 되는 게 현재의 모습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문제는 여기서 어떤 거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가 과거 사례를 보면 공격적으로 먼저 미국보다 한 적은 없습니다. 세계적 추세는 금리 인하나 완화 쪽으로 가는 게 지금 현재 맞습니다. ECB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진행하고 있죠. 대만도 있고요. 말레이시아도 있고요. 호주도 있고요. 다 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아직 안 한 거 맞습니다. 그러면 하려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죠. 미국보다 선행할 수 있는지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제가 본 이래로 처음입니다. 선행해서 금리 인하를 할 건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7월에 한다면 따라가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은 28일, 29일이 가장 중요하고 7월에 금리 인하는 7월에 결정 날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중요한 시점이 시장에 도래하기 시작한 건 맞고 하반기 시작한 첫째 달이 시장에는 한 해를 방향성을 나타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